신상이야. 4월 33분밖에 안 됐어. 느낌 왔다. 가자. 7성만 달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주 쉽지요. 탈벨 10성 달면. 40%나 되잖아. 그치? 쉽지. 탈벨 10성 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. 확률이 높으니까. 확률이 40%나 되니까. 웬만하면 성공한다는 거지. 30억 안에는 들어가야지. 본전치기인 것 같아. 아! 탈벨하는 거 아닌가. 아! 환경이 반반 아니야? 20억 빠졌는데? 아! 아! 천천히 해야겠다. 아! 어!!!! 하하... 손해대 이제 조용히 가야 되겠다 에스페로 이제 손해대 이제 손해인데? 12번째 칸에 놀다 7번째 칸에 놀아야지 기라치 25억이다 아 이런거 켜나가면 안되는데 아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확률 50번에 너무 실패하는거 아닌가 아 1송이다 1송이야 25억 썼어 이거 5송 만들어야 25억인데 7송 만들면 35-40밖에 안될거같은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는거 아니냐 망했네? 아허허헣 망했네 이제? 왜? 너무 안올라가는거 아니야? 5송을 못가네 왜? 6월 6월 7일 해지? 아 해지 답안이었구나 답안이왔어 아이쇼 손을 보게 많이 손을 보네 큰일났네 다이렉트 올라가야 곤전치기인데 어떡하냐? 아닙니다.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 또 1성이다. 35 썼어. 출속 만들어야 35인데. 5성도 못 갔네. 아 역시 탈벨은 아니었던 건가. 하지 말아야될 걸 번드는 건가. 아 5성을 못 가냐게? 5성을 못 가네. 5성을 못 가네. 45 썼어. 실속 만들어요. 45. 받을까 말까. 5성도 못 갔네. 아 탈벨 누가 움직이라 그랬습니까. 5성 가는 것도 욕심이었단 말인가. 5성. 일단 5성 가자. 4성. 합니다. 5성 Trop Ball Balk. 109. 필수. 5성 Kait 선수 doitим고 1성. 5성. 5성. 아 또 떨어졌다 재도전 하늘을 나름이요 간다 아 이거 맞췄어야지 아 이거 맞췄어야지 먼지가 그만해 그만해 손에 조금만 볼 수 있다고 조금만 손해보고 그만해 조금만 손해보고 그만해 왜 굳이 지표를 올리는거야 왜 올리는거냐고 그만해 됐어 나이스샷 나이스샷 아 이것이 타일런트 스타포스 아니겠습니까 야 몇프로요 35프로 안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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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스타포스를 안하라고 했습니까 좋았다 50억으로 100억 뽑아내었 좋았으 맞습니까 100억 뽑아낸거 맞습니까 야 못해도 90억 값 나왔다 이것이 바로 스타포스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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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았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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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